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조선해양플랜트업계가 제12회 조선해양의 날을 맞아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15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타우탈에서 제12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업계는 선박수주 천만톤을 돌파한 1997년 9월 15일을 기념해 매년 이날 조선해양의 날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이날 세계 조선시장 침체 장기화와 저유가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수주 실적이 중국, 일본을 제치는 등 저력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관섭 산업부 차관은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부 표창 수여식에서는 SNW 정화섭 사장과 현대중공업 가사명 부사장이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28명에게 정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